여기 혼자 통발 뭐 만지고 계시느라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하고 계세요? 의장 나가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어디 나가실라고요? 요 밖에 섬 요 밖에 나가서 이제 의장. 의장 뭐 잡으셔요? 문어요 문어. 아우 문어. 어머 문어 좋아하는데. 저희 같이 가서 좀 잡아드릴까요? 네. 괜찮으셨어요. 가봅시다. 이야 이게 웬 행제냐. 문어가 낫다. 만났는데. 배까지 태워서. 문어랑 보면 껄밭에 사는 것보다 껄밭에 사는 문어가 맛있어요. 그래서 우리 남해안 여수 유방에는 섬이 많잖아요. 거울들이 많으니까 문어가 맛있어요. 떨떨하고 문어가 맛있으면 좋습니다. 이야 절경이다. 문어는 그러면은 뭐 어떻게 잡는 건가? 어 이게 딱 표시가 있네. 안 잡혔네. 이건 요치 선생님 나간가. 문어가 안 들어요. 아유 정말. 완전히 패대기. 문어가 들어야 될 건데 큰일 났네. 큰일 났네. 패대기를 치. 물어봤어요. 문어 갔다. 문어 한 마리 갔다. 이거 어떻게 잡혔냐. 오 저 저 도망간다. 도망간다 도망간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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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와.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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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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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간다. 도망간다, 도망간다. 두 마리 해, 두 마리 해. 두 마리 해, 두 마리 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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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잡아. 얘가 진짜, 힘이 진짜 좋네. 다 힘쓰지? 안 나오네, 얘가 붙으니까. 싸워, 싸워. 누가 이기나 보자. 누가 이기나 보자. 누가 이기나 보자. 정환아, 리우가 본다, 리우가 봐. 안아! 리우야! 야, 이제 이거, 이거, 이거 튀긴다. 쫙 싼다, 빨리빨리, 빨리빨리. 리우야. 리우야. 네, 다 간 거 할게요. 롸 또. 우아,ock,이거. 내wig에어,غ posts. 흐아,우아,우아,우아... 으아,우아,우아,우아. 감사합니다.